쿤아 왜그래? 쿤아 왜그래? 쿤아 왜그래 왜 응? 형 밥 먹고 있잖아 쿤아 응? 조금 이따 들어갈게 쿤아 조금만 이따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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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쿤아 형 조금만 이따 들어갈게 알겠지? 조금만 기다려 야 쿤아 형 우동 다 해놨는데 응? 니가 이렇게 울어져있게 우동도 못먹겄다 야 응? 쿤? 너 아직은 이 누나들이란 싸움 니가 질걸구나 응? 니가 조금 잘 키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 누나들이 이기기에는 조금 부족해 화려하게 그냥 마무리 이따 내 그냥 이게 스 MARC twin ㄹㄹㄹ 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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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렇게 또 소리내고 있나 또? ㄹㄹ ㄹ 쿠니 되게 조심스럽게 걷는데 지금 처많 꼬랭이랑 한이가 쿠니의 영역을 지금 냄새를 맡고 댕기고 있어요 같은데 응 거기서 뭐해 아저씨 응? 아저씨 이불에 털 묻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아저씨 밥 올려주고 절차게 이또래요? orer의 전화 Lower 어색한 시간 노을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